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시청 복지과 의료급여팀입니다 김보미님 되시나요? 네 그라운디요 어르신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신청서 내실 때가 되셔서 연락드려봤어요 내일까지인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서류 다 떼놓고 그냥 다만 앉아있었네 아이고 내가 당장 내려갈테니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어르신 어떡하지 할머니 전화 안받으시네 어디 사무실 잘 찾아오실 수 있을까 여기다 복지까지요 아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나 김폼이에요 의료급여팀이 여긴가 어머 어르신 헤매진 않으셨어요? 아이고 요새는 뭐 인터넷이구모고 다 나오기전에 확인해 보면 아는 것고 부미할머니 정말 최고에요 김포시 복지과가 22년 9월 5일부터 돌문도 43로 4층으로 이전했습니다.